한 이 정도까지 한 번 벗어볼까요? 그러면 저희가 바지를 이렇게 입는 느낌이거든요 한 번 내렸다가 한번 해볼게요 과감하게 벗었다가 입어가지고 어깨, 네 허벅지 쪽에 힘 딱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여기가? 네 여기? 빨리 뭐야? 아니! 여기, 여기, 여기 괜찮네 이게 맞는 거야? 과감하게 벗었다가 입어가지고 어깨, 네 허벅지 쪽에 힘 딱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여기가? 네 오케이 뭐야, 여기 아니 여기, 여기, 여기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거야? 아니, 이게 뭘까? 포즈가 되게 벗어야지 형 그냥 생짜로만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한 번 때 무조건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 거의 달팽이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왜 얘기를 안 하네 되게 모르겠 Superman 모르thing 파지 내리고 바로 내린 거야 connect 우리 troonys high 여기, 여기 아이... 아유... 아유... 아유, 이거 진짜 난... 아유, 어우... 아유, 진짜 Dynasty 아이이, 나 여기... 아유, 나 둘 다 external 몰랐네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고 내가 너무وں, 뒤에 앉아가지고 의도한 건 아니었어 너무 정렬해서 오케이, 고 돼 흐흐흐흐흐 HI 바지 내려, 바지 바로 내린 거야, 그냥. 야, 유용희 씨다. 아유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유, 나 진짜 잘 몰랐네.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고 내가 너무 뒤에 앉아서. 의도한 건 아니었어. 너무 정면에서. 오케이, 고. 아니. 너무 빠르네. 오케이, 다시 한 번. 내려가 볼게요, 오케이. 오케이, 다시 살짝 울리면서 프리즈. 오케이, 카메라. 그렇지, 진지하게, 오케이. 그렇지, 진지하게, 오케이. 진짜 이게 진지하다. 그러니까 구두라도 벗고 이렇게 좀 벗으면 괜찮아. 뭔가 느낌이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봤던. 아, 근데 근육은 좋다. 아체를 좀 많이 부셨거든. 이게 몰래카메라 아니죠? 아니, 아니. 다지를 벗었다고. 어떤 게 이런 게 있겠지? 이런 게 있어요? 오케이, 다리를 넣으면서 카메라 볼게요, 오케이. 그렇지. 다리 넣을게요, 오케이. 저, 저 구멍 못 찾아가지고. 좋아,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, 됐습니다. 넘어가고요. 네, 알았습니다. 이거, 이거, 이거 잘 나왔다. 아, 이 사진 잘 나왔다. 프라이데이. 네. 네,다리. domination. bunu buroc scholars으로 통과하셨 jingle.